키리토의魂의 회복은 아직 안전하지 않은 척을 하는 거 있을지 몰라 응? 응 지각은 없지만 하지만 여기까지 회복된 건 모두의 오카게입니다 감사하지만 감사하지만 유지혁 같은 경우에는 꽤나 남자 캐릭터 조연 중에서 키리토의 조력자로서 꽤나 존재감이 컸었는데 또 주인공이 활약하면 또 주인공이 활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구조 때문인가 키리토로 활약시키게 만들려고 어쩔 수 없이 탈락시킨 것 같아요 지금이라면 함께하는 기억이ある 당신의魂의 회복에 협력이 가능할까 그러고 보니까 파나티오도 이쯤 만지면 되는 건가 하면서 만지작거렸는데 너도 아까 만지지게 해달라고 했을 때 왜 홍조를 띄웠던 거야 게임에서도 결국 카디널도 멀쩡히 살아남았기 때문에 유지호가 검에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... 그런 건 없지 하지만 그렇게 말했을 때 들었어 일부를 좀 남겼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안 됐다고 아니... 아니... 시에타는 당연히 모두가 들어있어 나라, 괜찮은데? 끈질기다, 이 여자 당연하죠 집요하다 그럼, 어디에触게 될지? 어디? 그렇구나 이상한 곳이라는 기준이 어디죠? 길 벤더 할 때 표정이 에이, 자, 칼도 안 챙겼는데 어디서 반응이 나쁘지 칼도 안 챙겼는데 어디서 난, 이건 어때? 그런데, 애니판 기준으로는 쉐이타하고 면식이 없을 텐데 역시 게임판이라 그런가? 애니판 기준이라면 접점이 없어가지고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뭐 일단 금기목록에 이런거에 대해서도 적혀있는 모양이긴 하는데 티즈의 대사 보면은 이건 치료행위임 애니판에서 선생이요? 아하하하 나아,そうだったな ありがとう, 쉐이타 그러다 스마일 스마일